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병자일입니다. 음력은 5월 30일이 되네요. 오늘 뭡니까? 복권번호는 2자 7자로 쓰시고 붉은 옷을 입고 남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늘 지날입니다. 원숭이띠 좋아하고 용띠 좋아하고 그렇지만 소띠도 좋아하죠. 그나마 말띠 싫어하고 토끼띠 싫어하고 양띠를 싫어합니다. 오늘 병환은 신금을 좋아하죠. 병신합수로 갑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류, 신의, 신축이를 좋아하겠죠. 매사의 정열적이요. 용무가 다조 단정수려하고 정확하고 판단력이요. 뛰어난 지혜가 있고 왕성한 기력과 천성적으로 설득력이 아주 좋은 그런 화려한 말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일주겠죠. 병환은 이 몸이 경금을 싫어하죠. 경병충이랍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싫어하고요. 직업은 가수, 탤런트, 배우, 화가, 방송국, PD, 각 채널 운영, 숙박업, 임대업, 여행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괴, 외도, 어부증, 근처증,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신근, 근색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 7월 17일입니다. 띠베론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짓띠가 진화를 맞았네요. 봅시다. 월요일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석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원 다 모두가 우수한 그런 날이 되겠네요. 자, 소띠베카 자축합토죠. 그렇죠? 좀 맞는 게 맞는데 좀 꼴보기 싫다고 하면 연애가 좀 꼬이고 괴로움이 좀 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업은 금연은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이런 건 다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범 띠볼까요?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이죠.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원 다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토끼 띠볼까요? 토끼 띠 역시 이별 수가 있고 그렇죠? 자문의 형사에 갇혀서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 조심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띠 볼까요? 건강하고 섹시하고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연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원 모두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BMT 볼까요? BMT. 오늘 결혼은 아주 좋네요. 가정을 이룩했네요. 그래서 연애운도 좋습니다. 매매운 좋고 이산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모두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역시 좌우충살이죠. 만난이 만난이 좀 꼴벅 싫다 나오네. 연애가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약간 좋고 그러나 사업은 괜찮고요. 금연은 다 괜찮습니다. 오늘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핑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는 매우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잠이 온전입니다. 역시 약간의 이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불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보시핑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만난이 만난이 좀 꼴벅 싫다 나오네. 연애가 좀 꼴이고 결혼이 좀 꼴이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학업은 이런 건 또 모든 게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디 자유파살이죠.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오히려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전화입억이 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학업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학업은 다들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야 돈 많은 점잖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밥 마실러 가는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우리, 사업은,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만사혁통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